이거. 이게 다 뭐예요? 아, 그림은 대충 보고 중요한 건 이거. 현상금을 거는 거예요. 현상금? 우리한테는 그놈에게서 훔친 돈이 있잖소. 일주방 주인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몇만 양이나 남아있소. 그놈에게서 훔친 돈으로 그놈을 잡는 거요. 그 유명한 강로서가 내가 칼에 찔렸으니 현상금을 걸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소? 아, 그건 생각을 못했소. 그럼 좀 더 생각해 보겠소. 아휴, 이거. 심원은 내가 잡을 테니. 낭자는 그냥 안전하게 있어주면 안 되겠소. 그놈이 뒷방 도령을 또 해치를 할 수도 있잖소. 맘 같아서는 내가 미끼라도 되고 싶소. 칵 물고 머리털을 다 쥐어뜯어버리고 싶다고. 나도 많이 참고 있는 거요. 뒷방 도령 생각해서. 아니, 무슨 글씨를 뭐 얼굴로 썼소? 아휴. 아휴. 굿에",